짐승도 제 새끼를 잃어버리면 울부짖는다죠. 하지만 전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옛 일곱 짐이나 되었을까요? 엄마 손에 이끌려 기차역에 갔는데 제게 삶은 계란을 건네주면서 엄마는 저보고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죠.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절 버리고 갔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자리에서 기다려봐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죠. 삶은 계란을 다섯 개나 먹었는데도 말입니다. 절 이상하게 본 영무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전 허둥지둥 달려온 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와 엄마가 크게 싸웠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전 그저 엄마가 절 잃어버려서 아버지한테 혼이 났다고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엄마가 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지나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절 남겨두고 가출을 해버리자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빌어먹을 년이라고 욕을 했죠. 아버지의 한탄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네 어미가 그놈의 돈 때문에 지새끼 버리고 가족 버린 년이요. 에이 급살마자 돼질년 같으니라고. 당시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힘이 들어서 따로 살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뿐이었죠. 제가 성인이 다 되어갈 무렵 간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엄마에 대한 욕을 잊지 않으셨어요. 딸 자식 키워봤자 쌀떡 들고 딴 남자에게 갈 거라며 널 버리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 널 기차역에 놓고 와버린 거야. 네 어미가 그런 년이야. 그러니 평생 잊고 살아라. 아버지의 그 유언 같지 않은 유언은 차마 듣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누군가 제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묻는다면 전 망설임 없이 결혼 이후라고 대답할 겁니다. 제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온갖 서름을 받아가며 성장한 제게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제게 훌륭한 남편이자 능력 있는 사업가인 그 사람을 만난 건 절 불쌍하게 생각한 하늘의 선물 같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부족한 환경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제게는 분명 결핍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지 결핍 같은 건 조금도 느끼지 못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나이를 먹어가며 먹어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왜인지는 몰라도 절 기차역에 남겨둔 엄마에 대한 야속함보다 제게 삶은 계란을 챙겨주던 고마움이 더 컸고 가정을 버린 엄마보다 엄마에게 욕을 했던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하지만 남편에게 내색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하지만 눈치 빠른 남편이 제게 먼저 묻더군요. 여보, 요새 무슨 고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해줄래? 그렇게 보여요? 남편인데 그거 모를까 봐 내가 다 해결해줄 테니까 어서 말해봐. 무슨 고민인데? 아, 실은. 엄마를 찾고 싶다는 말을 남편에게 해야 할지 망설였던 저는 남편을 믿고 제 속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허무했죠. 정말 그게 다야? 그러니까 당신 엄마를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정말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지. 당신 엄마가 당신을 버렸든 가족을 버렸든 엄마에 대한 정이 그리운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당연히 찾고 싶을 수 있지. 여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본인이 적극 나서서 제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귀신같이 엄마의 소재지를 찾아냈고요. 아는 형님이 경찰인데 알아봐 주셨어. 오래전부터 서산에 계신 걸 보면 그쪽에서 자리를 잡으신 모양이야. 아, 그래요? 그럼 이 주소에 우리 엄마가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 막상 남편이 내민 주소를 받아보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이곳에 진짜 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니 뭔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남편과 함께 엄마가 계시다는 서산에 내려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엄마의 집을 찾을 수 있었죠. 전 허름한 문을 두드리며 온갖 상상을 다했습니다. 감격한 엄마가 절 붙잡고 펑펑 우는 상상부터 맨발로 뛰쳐나와 절 반기는 상상까지 말이죠. 15년 만에 만나는 엄마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무척 궁금했어요. 이내 문이 삐그덕 열리며 중년 여성 한 분이 얼굴을 내미시더군요. 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리워하던 엄마가 틀림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절 알아보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셨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선아.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뭐? 선아? 미간을 좁힌 엄마가 절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번 더 물으셨죠. 정말 선아니? 그런데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내가 여기에서 사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고? 네? 아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전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는 본래 차가운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헤어져 산 지 15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엄마는 어렵게 꺼낸 제 말에 즉답을 하지 않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심드렁한 투로 물었습니다. 결혼했니? 네, 3년 전에 했어요. 네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가남으로. 그래, 술을 그렇게 자시더만. 엄마, 왜? 보고 싶었어요. 다 큰 년이 보고 싶긴. 얼굴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 서로 안 죽고 살아있으면 된 거지.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남긴 엄마가 대문을 쾅 닫곤 사라졌어요. 엄마를 만나려고 15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얼굴을 본 건 5분도 채 되지 않았죠. 참 냉정한 엄마가 맞죠. 엄마의 냉랭한 태도에 서운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서운한 마음보다는 이제 엄마 얼굴 보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더 드는 겁니다. 남편도 제 생각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저렇게 냉정하게 구는 건 아마 미안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거야. 진심은 반갑지만 당신께서 저지른 과학과 있으니 살갑게 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혹여라도 너무 당신이 서운해하지 마. 앞으로 천천히 가까워지면 되는 거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부 나쁘게만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엄마한테 다가가 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전 남편의 응원을 용기삼아 그 후로도 엄마를 몇 번이나 더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문전박대하게 일쑤였지만 어떤 날은 양푼에다 밥을 비벼내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깻잎이나 함께 따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오랜 세월의 간극을 깨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은 속 안 섞이고 잘해줘? 네,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행이고 네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병을 끼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술, 담배 안 해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찾았니? 난 눈을 씻고 봐도 없던데 네 서방은 뭐 해먹고 사니? 사업해요. 수입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꽤 괜찮아요. 그래, 너라도 남편복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엄마, 퇴마루에 보자기로 싸둔 거 잘 챙겨 드세요. 뭔데? 홍삼인데 그냥 드셔도 되고 꿀 찍어 드셔도 돼요. 좋은 거니까 잊지 말고 드시고요. 그런 건 못하러 사와. 원래 먹던 거 먹고 살면 되지. 자주 챙겨 드릴게요. 아끼지 말고 드세요. 무미건조하게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남편의 도움 덕분에 이른 줄 알았던 엄마를 되찾게 되었고 이젠 무심한 듯 서로를 챙겨줄 수 있었으니까요. 좋은 남편과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까지 찾았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 커다란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남편은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애타게 불렀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무작정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왜 저러는 걸까요? 어디가 크게 아픈 거예요? 아, 정확한 건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네요. 애매한 답변에 제 마음만 더 심란합니다. 남편을 병원으로 옮긴 직원의 말로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더군요. 밤새 남편 옆을 지키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남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길 그저 단순한 복통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다음 날 남편은 정밀검사에 들어갔고 몇 시간 후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에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이었죠. 남편분은 대장암이십니다. 말기고요. 벌써 다른 장기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회복이 어려 보이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죽는다는 거예요? 길어도 6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요 선생님. 우리 남편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수술을 한다고 해도 확률이 매우 적어요. 가족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핑하고 돌며 의사의 말이 귓가에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전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는 참인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워망스럽더군요. 겨우 의식을 회복한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나 장염이라고 하지?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이상하게 배가 막 아프더라고. 당신 장염 아니래요. 어? 장염 아니래? 그럼 왜 그러는 거래? 당신 암이래요. 대장암이요. 제 말에 남편이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놀랄 수밖에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한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래? 참 이상하네. 재작년에 대장내시경 할 땐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럼 얼른 수술하지 뭐. 요샌 기술이 좋아져서 암도 금방 낫는데 당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픈 사람이 오히려 절 위로합니다. 전 끝까지 사실을 숨기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본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니까요. 여보, 당신 암 말기래요. 수술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래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산다네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알만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자신이 시안부라는 걸 누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 가늘게 떠는 남편의 손을 보며 울음을 삼켰죠. 한참 생각에 잠겼던 남편이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당황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면 그런 거겠지. 남편이 온 힘을 다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괴롭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신락 같은 확률이라도 아예 포기를 하는 것보단 나은 게 아닐까요? 생각을 정리한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치료가 될 확률이 10%도 안 된대요. 잘못했다간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당신이 수술을 받았으면 해요. 그럼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데도? 하지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수술이 성공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우리 마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봐요. 네? 저 역시 결심이 어려웠던 만큼 남편은 더 결정이 어려웠을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남편이 마음의 정리를 하기까진 이틀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대로 해볼게. 실패하면 6개월 빨리 가는 거고 성공하면 수십 년 더 사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이게 맞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더군요. 자신의 목숨을 두고 도박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남편과 저는 결심을 했지만 이젠 의사 선생님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든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수술을 내켜하지 않을 테니까요. 만류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수술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고 장장 8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을 진행했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죠. 그리고 남편의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이 수술은 잘 끝났다는 말을 하셨어요. 다만 자세한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온 몸에 뭔가를 주렁주렁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힘든 수술을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제 얼른 회복해서 좋은 곳 구경 많이 다니자고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수술을 마친 남편은 의식을 쉽게 찾지 못했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도 서너 번 눈을 뜬 것 말고는 제대로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환자가 너무나 큰 수술을 했기 때문일 거랍니다. 이제 나머지는 환자에게 달려있다며 의식을 찾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전 하루 종일 남편에게 붙어있었어요. 연신 몸을 주물러주고 말을 걸었죠. 제 목소리가 아득한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남편에게 어스름한 불빛이라도 되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식은 의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간간이 발작이나 짐승처럼 울부짖는 선망 증상은 있었지만 또렷한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딱히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었죠. 절망과 희망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경험했어요. 그조차도 너무나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더군요. 누구 하나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갑자기 전화를 하고 그래? 엄마, 전화를 했으면 얼른 용껏 말해. 엄마, 박서방이 암 말기래요. 뭐라고? 며칠 전에 수술 받았는데 박서방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 나 어쩌면 좋아요? 엄마는 크게 놀란 듯 아무 말씀을 하지 않더군요. 잠시 침묵을 지킨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이 어디냐? 내가 올라가마. 엄마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버티기엔 너무나 버거웠거든요. 제겐 이 고통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녁 병원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남편을 보고 있을 테니 저보고 잠시 눈을 붙이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엄마는 이제 막 올라오셨잖아요. 너 며칠 동안이나 이러고 있었다며. 엄마 말 들어. 보호자가 생생해야 환자도 볼 거 아니냐. 박서방은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집에서 좀 쉬다가 와.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엄마 덕분에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남편을 잃을 것 같다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저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없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죽은 듯 누워있더군요. 엄마가 금방 돌아온 제게 핀잔을 주더군요. 아니 왜 벌써 왔어. 좀 더 쉬라니까. 이 사람 생각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곁에 있는 게 낫겠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살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엄마는 왜 날 버리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 말이에요. 기차 타고 한참을 가다가 어떤 역에 내려서 나보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금방 돌아올 거라면서 꼼짝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설마 그런 질문을 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뭐 몰라 기억 안 나. 하도 배고팠던 시절이라서 그랬나 보지. 새삼 그런 거 왜 물어? 간혹 궁금해질 때가 있어서요. 진짜 엄마가 날 버린 건지 아니면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날 잊어버린 건지. 넋두리처럼 묻는 제 질문에 엄마는 말을 얼버무리며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중 남편이 눈을 껌뻑거리며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얼른 간호사로 호출했고 담당 의사도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환자분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셨네. 참 다행입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그러자 남편이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기적처럼 되돌아온 게 맞습니다. 의식을 찾은 남편은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이제 말도 곧잘했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일 수도 있었죠. 여보, 나 수술 어떻게 됐대? 잘 된 거 맞아? 네, 수술은 잘 됐고 암이 확실히 제거되는지는 검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대요. 일단 당신이 수술을 잘 견디고 의식을 찾은 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남편의 표정은 밝지 않았지만 전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여부는 며칠 더 입원을 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회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큰 수술을 한 탓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도 부지런히 병원 폭도를 걸었습니다. 새삼 남편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혼수 상태이던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건 이런 정신력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온갖 검사를 마친 남편과 저는 조용히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일부 조직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제거됐다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기적과도 다름없는 거라는 말도 함께요. 여보, 남편이 감격해하는 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 기적에 감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주기적으로 암세포를 관찰하며 관리만 잘하면 백년도도 살 거라고 하십니다. 여보, 당신 아프다고 엄마가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당신 병간호도 해주고 나한테도 힘이 돼주셨어요. 제 말에 남편이 머슥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신 차렸으면 됐네. 이제 난 그만 내려가야겠어. 그러니 남은 기간 회복 잘하길 바라네. 갑자기 내려간다는 엄마 말에 놀란 건 바로 저였어요. 엄마, 왜 벌써 가시려고 해요? 기왕 올라오신 김에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아니어서 불편해서 그래. 가서 할 일도 많고. 암튼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해라. 발걸음을 재촉하는 엄마의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겐 무엇보다도 남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고향으로 내려가자마자 남편이 제게 엄청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의 그 말을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장모님이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우회하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장모님이 나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엄마가 이상한 말을요? 그런데 의식이 없던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의식이 없던 게 아니었어. 어떤 땐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나 움직임 같은 게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 나도 처음에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의식을 찾고 눈을 떠보니까 진짜 장모님이 계시지 뭐야? 그래서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 거지.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저보고 집에서 좀 쉬고 오라고 하던 그날이었어요. 엄마는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박서방, 이제 그만 버티고 어서 가게나. 이제 2승에서의 미련일랑은 모두 잊고 저승에서 잘 살아. 자네가 남긴 재산은 가짜딸이랑 잘 쓰고 지낼 테니까 걱정일랑 말고. 남편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듣기만 해도 섬뜩했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엄마가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엄마는 분명 제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위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가짜 딸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고요. 전 남편이 뭔가 착각을 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거나 어쩌면 TV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가? 제가 믿지 않는 눈치라서 그런지 남편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의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무척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제겐 남편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전 퇴원을 한 남편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남편은 몰라보게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수술 때문에 부쩍 야위였던 몸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생기가 없던 눈빛도 초롱초롱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을 하게 되었죠. 시안부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결정했던 판단이 딱 맞아 떨어진 셈이었죠. 그런데 건강을 회복한 남편이 제게 또 엄마에 관해서 말을 꺼내더군요. 내가 정말 찜찜해서 그래.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들었을 확률도 있는 거잖아. 그럼 장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 그래도 전 의식이 가물가물했던 남편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서 넌지시 물어보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마음의 가시처럼 걸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박서방은 어떠냐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무뚝뚝하게 묻더군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뭘 또 물어? 넌 참 궁금한 것도 많다. 박서방이 그러던데 엄마 박서방의 의식 없을 때 버티지 말고 빨리 젖은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박서방 의식이 있었대.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었다잖아. 정말 그랬어요? 그러자 엄마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바로 그 순간 엄마가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왜 그랬어요? 엄마한테는 귀한 사위인데 왜 빨리 죽으라고 했어요? 진짜 박서방 죽으면 나랑 재산 나눠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왜 나를 가짜딸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다그치듯 따져묻자 엄마가 벌컥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다 알면서 뭘 물어? 네가 내 친딸이 아니니까 가짜딸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천년 딸을 진짜 내 딸처럼 키워야 돼? 그건 아니잖아. 안 그래? 엄마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엄마, 천년 딸이라뇨?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애비가 배가 남사한처럼 부른 년을 데리고 집에 눌러 앉히더구나. 참나, 생긴 것도 얼마나 천박하던지 네가 네 엄마를 딱 빼다 박았지. 천년이 들어온 것도 성질이나 죽겠는데 내가 애를 갖지 못한다고 지들 마음대로 애를 가졌으니 내가 성질이 나질 않고 배겨? 그 천년이야 내 구박에 널 낳자마자 달아나버렸지만 네 애비는 천년 자식인 널 꼭 키우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 거가는 널 볼 때마다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넌 날 그렇게 따랐지. 정말 지긋지긋해. 널 볼 때마다 그년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의 처절한 고백은 절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어요. 제가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그래서 엄마는 절 두 번이나 버린 거였습니다. 말문이 막혀 할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출생의 비밀도 그런 제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엄마의 본심도 모두 경악스러웠어요. 이어지는 엄마의 고백은 점점 더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너랑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넌 즐기게도 날 찾아오더구나. 잘 나가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소식도 탐탁지 않았어. 겨우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네가 진절머리가 났지. 그러다 박서방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리에 내심 기분이 좋더구나. 꼭 천년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지. 거기에다 박서방이 가고 나면 그 재산이 전부 너한테 갈 거 아니야. 효심 깊은 널 잘 구슬려서 살면 그간 내가 소가리를 했던 것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내게도 그 정도 권리쯤 있는 거 아니냐? 박서방이 살았으니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거,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말 진심이 아니죠? 또 저 떼어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하지만 엄마는 스스로 머리칼을 한 움큼이나 쥐어뜯으며 제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니 뭐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그 낯짝 들이밀지 말고 살아. 그년 생각나서 미칠 것 같으니까. 엄마는 한의설이 목소리로 핏대를 세웠습니다. 전 그대로 발길을 돌려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엄마가 절 기차역에 버리고 갔는지 그리고 가출까지 하며 가정을 버리려고 했는지 그제서야 납득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자를 제 모습과 투영시킨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에 대한 원망을 제게 풀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친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닮았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남편에게 빨리 죽으라는 악담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상속받을 재산을 당신을 괴롭혔던 세월의 보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던 전 허깨비 같은 그림자를 쫓은 셈이었죠. 엄마가 그 긴 세월 동안 첩과 첩의 자식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엄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남편 또한 이 기막힌 운명에 안타까워하더군요. 남편은 긴말을 하지 않고 절 품에 안으며 토닥여줬어요. 정작 제가 있을 곳은 이렇게 따뜻한 남편의 품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는 해보자. 장모님이 손수 머리카락을 뽑아주셨다며 그걸로 정말 친자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고. 남편의 말처럼 이제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전 엄마의 머리카락과 제 머리카락으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아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친엄마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군요. 막상 유전자 검사로 확실히 확인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기차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던 기분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평생을 친엄마라고 알았던 사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헛헛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다시는 엄마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죽을 위기를 넘기고 제 곁에 다시 온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행히 남편은 치료와 관리를 잘 받으면서 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전 멀리 있는 행복을 쫓을 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